건물 지하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이 건물에서 이렇게 앉을까? 네, 한 시에 올래요 곧 나올 건가, 통영생골전묵 덩카스 아래, 맛있게 나긴다 강남 대미덮밥 하나랑, 테헤란도 덮밥 반말이랑 그리고 신사동 덮밥이랑 이거 매콤하유로 변경 가능한거죠? 그거랑 이거 새우튀김이랑 가라아게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쭈쭈어 뭔가 많을까? 실명이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일반 바겟니 한국에 있는 곳이야 누나 일하는 곳이네 두 번 시켰다, 차슈 돼지고기를 간장에 졸인거 돼지고기 간장에 졸인거 여기 들어가, 내 거는 생년월일 이게 매운 마요네즈?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간장이랑 나오긴 했는데 매운 마요네즈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 엄마가 먹고 싶다고 했던 가라아게인데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을게 새우도 다 넣어서 먹을거 새우도 다 넣어서 먹을거 어떻게든 먹으면 돼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사이드밀리구 누나, 신랑, 호빵, 곱빵,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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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치킨을 먹어볼까? 응 먹어? 아 안 먹어 어떻게 해? 비빔밥 치킨을 먹어도 돼 누나랑 나랑 먹어볼 것이야 엄마, 이거 어때? 맛있어 치킨이 맞지? 엄마, 아빠 안 먹을게 엄마, 엄마, 엄마 이리 와이 바르기 그리고 좀만 주문한 코코 ivals 반죽! 아랫 해본다 꿀팁 소스 초밥 아빠